오 상당히 빨리 지웠네 그래도 이게 지금 그 며칠째 이라는 거죠 how many days work? 아 3 days sir 그러니까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그 다음에 thunday no work and then monday two day 그럼 two day finish 하겠구나 그지? yes sir salary는 내일 주겠어 tomorrow i pay after finishing i want 내일 체크 다 하고 오 자전거 탈 줄 아네 어 나오지마 차 온다 차 차 온다 야 저기 아저씨 그거 있잖아 누가 막 your friend 막 빌려달라 그런다메 바로 막 바이시클 한다메 빌려주지마 차 온다 빨리 들어가 들어가 친구들이 자전거 빌려달라 그런다메 your friend wanna borrow this yckel 빌려주지마 알았지? 빌려주지마 알았지? 어때? 맘에 들어? 좋아? 예스 조심해서 타야돼 비켜풀 비켜풀 차오나 언어나 잘 보고 저 안에 들어가서 한번 타봐 집에 들어가서 어디 잘 타나 한번 보자 빨리 들어가 어이 잘 타네 아저씨 갈게 바이바이 이제 지금 플로링 시작하는건가? 예 음 아 아 아 아 아 여기는 기존에 있던 집인데 다 걷지 않고 이렇게 조금 남겨두었던 겁니다 여기는 아마 다 짓고 난 다음에 여기 연결해 가지고 어 여기는 주방으로 쓸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여기 여기 키친 하려고 그러지? 키친 유유유스 여기 키친 그러면 안오고 테라스 테라스 아 아 키친 돼요 아유 여기가 여기 여기 스몰룸이네 여기 여기가 이렇게 하프 나눌건가 vorher 네 여기가 CR 이란 얘기지? 여기가? CR 그 다음에 여기가 주방 아이고 잘 있었어 어 젤미 클로이 그렇지 아이고 착해라 인사도 잘하고 어 누구야 여 마담은 누구 셔 시노? 안띠 아 예 클로이 엄마 엄마 클로이 아니 아니 너는 클로이 마음 시스터 아 여기는 트라스로 쓴다 어 잘했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게 오늘이 오늘이 일레븐 데이 인가 그래 이거 워킹 데이가 오늘 일레븐 데이 인가 그랬다고 오늘이 투데이가 그지 그니까 퍼스트 윅에 퍼스트 윅에 포 데이스 하고 그러니까 퍼스트 윅에 포 데이스 하고 그 다음에 라스트 윅에 식스 데이스 워킹하고 오늘 이제 또 스타팅 하는 거야 이게 이거 이거 이게 이제 그러면 언제 끝날 수 있겠어 물어봐봐 언제 끝나냐고 물어봐 아 이거 왜 저 진로씨가 안 맞혔어 이거 이거 왜 진로씨를 빨리 맞혀야지 아 나 답답해라 여기가 타이레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어 닌요 이거 저 파이버 헌드라이드 가지고 여기 저 스낵하고 뭐 빵하고 음료수하고 전부 사다 줘 여기 일하는 데 어 오늘 사갖고 하고 올 어 오늘 사갖고 하고 올 왜 이렇게 소프트 드림크도 넉넉하게 사오고 어 뭐 빵도 사오고 하여튼 뭐 다 사와 클로이 어때 집 호 빌드 디스 하우스 어 알긴 아는구나 알긴 아는구나 어 아저씨한테 인사해 봐야지 인사 개금돌이 아저씨한테 개금돌이 아저씨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음료수 막 남았네 응 응 soon 응 응 어 응 응 응 해야지 말아라 이거 뭐하는거야? 이거 언제 이렇게 했어? 이거 언제 에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? 어디있어? 마지막 주인공 마지막 주인공 응 몰랐네 둘이서 네 언제 이렇게 이거 누가 한거야 아버지 아버지 응 유어파도 없어? 응 로슬린은 어디갔어? 아 니산 아 니산 거기 니산한테 연락해서 로슬린 거기 있으라 그래 로슬린 거기 있으라 그래 로슬린 거기 있으라 그래 오늘 무비마라톤이 있으니까 어디에든 로슬린이나 어디에든 로슬린이나 여기 무비마라톤에 또 가면 응 깨라 깨라 여긴 아직 바닥 플로링 안했네 여긴 아직 어 이렇게 요 바로 옆에가 요기가 이제 여기가 요 하우스잖아 요 하우스 아 아 아 아 아 아 집을 이제 이렇게 조금씩 지워나가네요 이렇게 전에 살던 것보다 바닥을 이렇게 편편하게 하니깐 공구리하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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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고 아 아 아 어 에 아 아 그 아 아 아 아 그래서 제가 30개씩을 구매했습니다. 2개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3 장인에 사용할 수 있는 장인은 그래서 장인에 사용할 수 있는 장인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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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,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